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가 중요한데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우울증 그대로 두면 정서행동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5년 만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정신건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다고 밝힌 아동의 비율은 1.2%로 5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한 아동도 4.9%에 달했습니다. 포천시 교육지원청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정서적 위기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우울하다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안전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꼭지로 정신건강센터와 학생들의 우울감 또는 자살 증가율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석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우울한 아이들과 자해하는 아이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임 센터장은 아동을 잘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임교사와 부모 면담을 통해 상담교사가 직접 상담하거나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공공상담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의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평가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사의 진료 없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연천군의료원 간호직 공무원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 원장, 범행을 도운 의사 2명, 전 연천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특히 간호사들은 공무원이거나 연천군에서 고용한 공무직이라 군청에까지 불법 행위가 보고됐지만 고발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게 의무인데 의료원장과 전 군수는 이를 어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천군 소속 보건의료원 간호사인 A씨 등은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펜타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등을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의정부 부용터널 내에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8일 오전 7시 49분쯤 의정부 밀락동 부용터널 내에서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출동한 소방은 도로를 일부 침범한 토사를 안전조치하고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 53분쯤 배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지급 대상은 노야산 사격장과 간암리 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총 7,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소음 정도, 거주기간 등 심의를 통해 보상금액을 정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광사동 토리글린공원에 무장해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무장해 나눔길은 보행약자 등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턱 등 장애물을 없애고 경사도를 8% 이하로 낮춘 산책로인데요. 양주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 등 약 24억 원을 들여 토리글린공원 안에 무장해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주민 투표 일정도 내놨는데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연구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포시가 다시 서울 편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상반기 전에 주민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총선 결과 김포 지역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했던 여당 후보들이 낙선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서울 편입의 제동에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달 초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상반기 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포 시민 절반 이상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요즘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해서는 되면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포시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실제 가능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총선 당시 여당이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서울 편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1대 국회가 끝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다시 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 편입도 좋지만 우선 5호선 연장 사업에 집중해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시가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실제 행정구역이 합쳐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 회의를 마쳤고요. 아직 5차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반에 참석 중인 김포시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매 회의마다 두 지자체에서 팀장급 실무진 10여 명이 참석해서 지방세와 조직 변경에 따른 사무위임 등의 변동사항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법을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공동연구반 운영을 비롯해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등 교통 분야부터 서서히 서울 통합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메가시티와 관련해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당이 정비된 뒤에 주변 도시들이 관심을 표하면 마음을 열고 응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부터 사흘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8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10일까지 이틀 동안 30mm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인 양당 대표단이 오는 17일 의장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회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7일 일찍이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고 13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절차를 밟은 의원만이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도내 48개 리튬 취금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보관, 저장기준 위반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모두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본청약이 오는 9월 시작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으로 오는 9월 공공주택지구 A2, A3 블록에 대한 본청약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A2, A3 블록은 지난 3월 주택건설공사가 시작됐으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입주 시기는 오는 2026년 12월입니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들어서고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359가구와 행복주택 179가구 등 538가구가 들어섭니다.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개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정식 가동합니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이스와 산하의 임시 태스크포스로 운영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단을 이달 15일부터 국제행사 추진단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행사 추진단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국제행사와 관련한 협력체계와 행정 절차, 동향 파악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행사 추진단은 현재 단장을 비롯해 운영기획팀과 기반조성팀 등 2개, 11명 팀으로 운영됐던 기존 TF보다 소폭 확대돼 3개 팀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기존 TF단장이 신설 국제행사 추진단장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인천시도 이미 인사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F1 유치 관련 연구용역 행장 절차를 진행해 8월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F1 적정 대상지 선정과 대회 개최 효과 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년 상반기 도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강화합니다. 시는 최근 제2회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위원회를 38개에서 168개로 확대했는데요.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을 30% 이상, 그 밖의 위원회는 10% 이상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지정된 168개 위원회는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들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청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와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인사와 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회, 그 밖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위원 의무 위촉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우선 이달부터 총 500개 업체로 한정했던 업체 방문 픽업 서비스를 인천 전체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화와 옹진 지역은 제외됩니다. 업체 방문 픽업 서비스는 인천시가 지정한 집화업체가 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픽업해서 택배사로 전달하는 방식의 택배 서비스인데요. 택배 발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물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장 평균 배송료 대비 약 25% 저렴한 2,500원부터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과 서울, 부천 지역에 한해 3,500원의 당일 배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오늘 10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인천 도시철도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전달하는 반값 택배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도시철도 집화센터에 직접 전달하는 반값 택배는 일반 배송 기준 1,500원부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